내가 첫 멘트가 안녕? 난 홍이라고 해 오오오 홍방장 홍방 이 무타격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 람보드 비디오 게임을 갖다가 12번이나 엔딩을 본 사람이야 안녕 난 홍이라고 해 생년월일 1978년 7월 12일 맞습니다 출생지 강원도 동해지 송정동 원래 그 울산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제 출생지와 제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안녕 난 홍이라고 해 이거 정말 오래됐지 이거 이거 되게 오래됐을걸 이 말한지 한 10년 정도 됐을걸 지금은 안해요? 나 지금도 해 지금은 뭐라 그래요? 안녕 난 홍이라고 해 어? 똑같네요 그럼 내가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있다니까 아 내가 전통이 있어 아니 이게 제가 보고 좀 그 밑에 밑에 저 새끼 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런 말도 있구나 저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아니 원래 원래 이게 저 새끼 블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 그 트위치 넘으면서 이게 된거야 아재스러운 향이 풍기는 편안한 게임방송 좋아 대한민국의 게임방송 전문 스트리머 자칭 MIT 기계심리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리카TV를 방송했다 오너케 짙은 눈썹 노란 눈을 붙인 붉은색 상자를 뒤집어 쓴 남자 캐릭터 어린 시절 종이박스에 대한 추억을 말한 뒤 어떤 시청자가 눈코입이 그려진 박스를 그리고 다른 시청자가 홍방정이라는 이유로 상자를 붉은색 어 이거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 어린 시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린 시절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가 45개동 있는 그때 저희는 저희 집은 지금도 말하자면 은수조입니다 은수조 집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해서 그렇지 그때 이제 연욱이 형이라고 2층에 그 우유 배달하는 서주 우유 우유 배달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배달을 하고 박스를 옥상에다 쌓아놨거든 그 박스를 갖다 머리에 쓰고 막 이렇게 오리고 막 해갖고 그걸로 종이놀이 하고 막 그랬었어 왜냐면 엄마가 장난감 안 사줬고 썼거든 그걸로 본부라고 막 짓고 막 이랬었거든 그 안에 들어가고 자고 막 2018년 1월 16일 컨텐츠로 그동안 위키내역을 탐방한 결과 대부분의 서술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수정하는 컨텐츠를 진행해 야 이거 언제 와? 야 이거 말도 안 했는데 나 오늘 이거 할 거라고 얘기 안 했거든? 뭐야 지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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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때 한번 말한 적은 있는데 이걸 오늘 할 거란 건 딱 얘기 안 했는데 어 뭐야 소름 소름 기가 맥히네 진짜 오 대박이다 기가 맥히네 진짜 실시간으로 지금 고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냐 이거 실시간으로 고쳐도 내가 이거 페이지를 새로 고침 안 하면 안 고쳐진다니까 아 그렇긴 한데 아니 오늘 할 줄 어떻게 알았지? 아니 홍방장님이 오늘 저거 오늘 아침에 전화했거든요 저한테 이거 할 거라고 어 나도 오늘 아침에 이거 아 뭐 할까 하다 요까지 맞고 아 홍방신도 맞고 홀어케 아 방제에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아 이거 하기 전에 벌써 아 아 그렇네 그렇네 헤일로 데드스페이스 라스트 오버스 더롱다크 폴아웃 맞고요 어 봉침바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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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상태 아 여기까지 다 맞네 저는 솔직히 홍방장님이 여태까지 한 게임 중에 최고를 꼽으라고는 저는 데드스페이스를 꼽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난 진짜 데드스페이스 하면은 데드스페이스 하면은 홍방장이었어요 근데 진짜 저는 최고의 게임인거 같아요 데드스페이스 아 맞네 예 제가 게임 편식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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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다지만 작년은 진짜 감옴님들 인정하는 부분이지 말입니다 지금 그때 그때 게임 타이틀 올린 거 말해도 500개가 넘었고 제가 총 가지고 있는 패키지 게임만 게임 타이틀이 600개니까 스팀하고 합치고 예 다 합치면 한 700개 가까이 되는 게임인데 사실 요즘에 하는거만 하는 이거지만 옛날에는 진짜 신작이 정말 특히 강화도 있을 때는 12월 한달만 신작이 8개인가 몰려가지고 예 게임 타이틀 비만도 한 40만원 넘게 깨죠 뿅 아 제가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가 딱 기억납니다 이게 건물이 아마 3층이었나 2층이었나 하여튼 3층이었나 그럴거야 처음에 차를 타고 딱 가가지고 내가 3월달에 선글라스 끼고 간단 말입니다 봄잔바에 이제 선글라스 끼고 왔는데 누가 봐도 저건 홍방장이야 아니 누가 거기서 선글라스 끼고 와 하하하하 근데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이렇게 가서 차 될 때를 찾고 있는데 일단은 차에 짐이 좀 있었습니다 애들 줄 뭐 선물도 있었고 막 이렇게 아주 짐을 꺼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가게 앞에 서야돼 근데 뭐가 애들이 웅성웅성 사람들이 많은거야 실제로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청 쫄아 있었어 그러니까 걔네들끼리도 이미 친해진 애들은 몇 명이서 이렇게 막 선물끄러빈 같은 거 막 들으면서 뭐 삼삼오 얘기를 하고 있는거야 하하 일단 내리자 내리는데 내가 주차장 몰라서 그때 낙낙이가 아마 대신 차를 몰고 주차장에 데려줄거야 그리고 나는 마치 차에서 내려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트렁크에서 이제 이것저것 주섬주섬 꺼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갑니다 들어갑니다 근데 애들이 어? 홍방장 이러는거야 아니 어? 홍방장 이러면서 어? 홍영 이러면서 어? 홍영 지금 왔어? 어? 홍영 이러면서 아이 진짜 사람 많았습니다 50명이 진짜 작은 거 같지만 이게 모아 놓으면 진짜 많아 그래가지고 올라간거야 올라가서 이제 가게 세팅 다 해놨더라고 샌드박스 직원 두 명이 와서 다 해놨고 이제 마이크 두 개 다 세팅 해놨고 뭐 주인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 하고 한명씩 한명씩 이제 신분검사를 합니다 저희는 예 신분검사를 하고 이렇게 어... 그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뭐 싸인박고 막 그러그러고 그러고 이제 신분증을 다 내놓으라고 그래 모르잖아 모르잖아 이게 했는데 만약에 얼굴은 씨발 뭐 한 30대인데 뭐 까발려보니까 뭐 19살이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일렬로 쫙 하악 창문에서 위로 보니까 줄이 존나 많이 선거야 마지막 헤어질 때 하신말씀 급방정 그때 겁이 엄청났었어 그래가지고 하... 뭐지 나 이거 어떡하지 너무 떨리는거야 이렇게 애들이 날 보고 엄청 실망할텐데 이러면서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절대로 벗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팔짱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거야 근데 나는 최대한 홍방장인 티 안내야지 이러면서 이제 입구에서 이렇게 애들 뭐 싸인받고 자 저리로 가세요 해가지고 여기서 자리 정해주고 자리도 우리 정해졌구나 자리 정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옆에서 팔짱끼고 이렇게 어? 홍방장이다 어? 홍영 아 홍영이다 홍영 어 신기해 홍영이네 아니 아니 선글라스 끼고 아니 넌 그냥 서있었을 뿐인데 어떻게 날 다 알아봐 거기 다섯명중에 어? 그냥 또 지나가니까 어? 홍영 어? 홍방장 어? 홍방장 홍방장 홍방장님 그리고 다 가갖고 하는거야 난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막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건데 진짜 다 그렇지 실내에도 나 나는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막 숨어있으니까 모르는 줄 알았어 애들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어 홍영이다 그러면서 애들이 착석을 하잖아 착석을 딱 하면 서로 모르는 상황이잖아 앞에 있는 사람이나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일단 술이 좀 들어가야지 얘기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앉자마자 날 보고 있는거야 계속 보고 있는거야 야간 모공이라 알트 네 앉아 앉자마자 애들이 순차적으로다 딱 고개가 딱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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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만 보는거야 나는 눈치만 보고 있었지 아 씨X 지금 계속 내가 뭘 화장실을 가거나 움직여도 눈이 돌아가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하 큰일났네 이거 아 나 피부관리라도 좀 바꿀거야 씨XX 진짜 어떡하지 거기 막 쪼른거야 그래서 50명이 다 앉았어 그러니까 40 49명 한 명이 안 왔어 그때 49명이 딱 아 다 온 겁니다 전부 다 알아보는데 혼자 아닌 척하는거 완전 연애기장 완전 기역기였잖아 완전 기역기였잖아 완전 기역기였잖아 완전 기역기였잖아 마이크 이렇게 뭐 세팅 잘 됐나 이렇게 만져보고 막 그리고 한 명이 안 오고 아 이제 한 명을 안 왔나보다 그런데 와 진짜 많더라 그 큰 약간 호프집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 정말 많은거야 너무 그 사람들이 다 날 보고 있는거야 그래서 내가 첫 멘트가 안녕 난 홍이라고 해 이러거든 오오오 홍빵 짠 홍빵 와 씨XX 그게 뭐 뭘 해야되는데 뭐 머리에 준비에 간 멘트는 많았었는데 뭐 너무 너무 오그리 토그리가 돼가지고 아 내가 뭘 해야될지 막 모르겠는거야 막 시작 멘트가 그거 그랬어 그래갖고 똑같이 하려고 그런데 이제 멘트를 딱 하려고 하는데 주의사항을 먼저 내가 얘기하거든 자 뭐 술 먹고 토할 때까지 먹지 말고 뭐 어쩌저쩌저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뭐 적당히 재밌게 놀다가 자 일곱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명 헐레벌떡 뛰고 헉 헉 헉 헉 헉 저 이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근데 개를 보는 순간 내가 찡해 순간 좀 말을 안하거든 아 아 그 낙나개가 갑자기 아 홍방장님이 지금 뭐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뭐 마지막 한 명 50명째가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진행요원 다섯 명이니까 나 포함해서 55명이지 다섯 명 이렇게 서있고 오시면 앉아있는데 울컥 하는 거야 걔를 보는 순간 와 어떻게 한 명도 안 빼고 올 수가 있지 하면서 뭐가 찌익 하면서 눈이 벌개져가지고 뭐가 찌익 하면서 내려온거야 어 고개를 돌려야해 하면서 딱 고개를 돌리는데 낙나개 이 새끼가 진짜 눈치 라는 게 없는 놈입니다 이놈은 어 롬양아 12개월 구독 고맙다 내 얼굴을 딱 보더니 홍박장님이 지금 마지막 한분이 도착 오시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멘트를 못 하고 있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는거야 마이크에 대고 그러니까 울지마 울지마 이러는거야 아니 한순간에 그렇다고 내가 아니라고 바로 말을 하려고 딱 돌아서려고도 못했어 왜냐면 그러면 더 큰 재앙이 그러면 내가 이제 목소리 떨린 상태로 이렇게 될 것 같은거야 그래서 참았지 조금 더 기쁜생각 즐거운생각 경금이 리코더 불던생각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돌리면서 아 아니야 나는 괜찮다 너네 그때부터 내가 말을 좀 많이 더듬어 내가 솔직히 말해서 니네 다 올지 몰랐는데 나는 솔직히 좀 그래 나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난거는 지난번 2차 정모 때도 45명 오거든 말입니다 그때도 진짜 많았거든 딱 그 버스 그 45명만큼 딱 만든거니까 아니 어쨌든 그래서 홍박년도 감동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 먹었다고 한다 다음 연도에도 정모를 할지는 모르겠다고 한다 그리해서 이번 2차 정모를 끝맺음으로써 최대한 성대하게 잘 치렀다고 합니다 예 잘 치렀습니다 잘 치렀고 정말 재밌었고 뭐 저 스스로도 예 지금도 저 방에 있는 저 선물 지금 다 풀었거든 진열장을 사가지고 다 풀었습니다 한개도 예 뭐 정말 다 풀어서 다 전시를 해놨거든 그때 봤던 애들 얼굴 떠올리거나 편지를 제가 안 벌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가끔 한 번씩 읽을 때면 뿌듯해 뿌듯할 때가 있어 혼자 그 방에 처박혀가지고 이제 그런거 볼 때 한참 동안 볼 때 있어 뿅 특히 다른 BJ들은 잘 하지 않는 작품인 폴아웃에서 이 증상이 심하다 자신이 뭘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뒤돌아서면 까먹는 경우도 다반사라 답답해하는 시청자도 덜어 있다 이에 누가 뭐라 하면 내가 국민학교를 야간을 나와서 라고 농담을 하거나 기분 나쁠 정도의 찰진 욕설을 하거나 둘 중 하나다 아무튼 게임 중에 답답한 것이 본인이 의도한 것도 아니니 방송을 보다가 답답하더라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자 아니면 생방 말고 스킵하고 건너뛸 수 있는 유튜브 녹화 영상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야 이게 세상에 방송 아니 세상에 게임 처음 하는데 답답하지 않은 사람 있어? 뭐 이건 뭐 맞는 얘기란 뭐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원래 뭐 공간지경 능력이 좀 떨어지고 머리가 좀 안 좋아서 어 방송에서 간혹 무지하거나 잘못된 시선에서 보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피어투 플레이 당시 해당 영상 14분 40초 부근에서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옷 하나 두개씩 벗기려고 대화하는 스킬 아 이거 이거 지금 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 이거 그 개짓을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사람은 참 이게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이도 들었고 이제 뭐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 아닙니다 아 아 다른 사람 탓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먼저 탓을 이거는 아 아 이건 몇 번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이 발언이 아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채팅창에 한 명 존나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있었는데 그 새끼 이제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어 내 문제를 내 안에서 찾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건 이제 왕따와 다른 문제입니다 네 내 문제를 지금 요즘에 저도 어 작년부터 좀 재작년부터 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물론 상대방 탓도 있고 막 그렇겠지만 결국은 내 문제를 내 안에서 찾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어 내가 스스로 막 벌을 받는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 물론 이제 멘탈이 나갔을 때지 요 발언에 대해서는 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예 전국에 그 그 계시는 이제 학교폭력을 당하신 분들과 아 뭐 아니면 이제 부득이하게 막 진짜 뭐 애들한테 뭐 이지매 막 이런 식으로 왕따를 당하신 분들에게 어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 무지한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아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꾸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스트리머 본인에게 절대 득이 되지 않는다 어그로 한 명 맞추자가 몇 천명의 시청자들에게 아 누구에게 맞을지 모르는 돌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음 음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계속 요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위키를 보면서 어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게 되네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봤던 부분입니다 굳이 이걸 수정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2016년 5월 13일 요거는 제가 조금 할 말이 많습니다 예 요거 왜냐면 내가 무슨 게임 평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때 거기가 걔가 걔가 열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거야 몇 천명이나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왜 깠냐 이거지 근데 나는 이 게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깐 내가 깐 건데 아니 그럼 그러면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기가 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게임을 까는 모든 사람들은 까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난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내가 내가 내 돈 주고 산 게임을 갔다가 내가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아 그럼 님들도 한번 해보라 이거지 람보드 비디오 게임을 존나 재밌다고 했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임이야 람보드 비디오 게임이 너무 좋아 이런 세이브 시스템 아 이렇게 세이브를 중간중간 안 넣어주는 시스템 너무 좋고 이 타격감 이 무타격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 람보드 비디오 게임을 갖다가 12번이나 엔딩을 본 사람이야 정말 정말 이 게임이 내 인생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방송을 하는데 존나 깠어 이 시발 새끼 뭐 이딴 새끼 세이브 뭐 이러면 타격감 왜 있고 그래픽은 완전 썩어 문드러졌다 이 새끼 자원 막 제가 혼자 바라하는 거야 막 칼에서 갑자기 태양만세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지하이죠 다음으로 좋아하는 이 람보드 비디오 게임을 깠다고 이 족같은 새끼가 니가 몇천명이 보는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람보드 비디오 게임을 깠어 넌 씹새끼야 넌 좆같은 새끼야 쌍놈인 새끼야 너따이가 감히 무엇인데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깐단 말인가 도무지 참을 수 없다 이 새끼 존나 이거야 이래서 이게 말이 안되는 저는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 저는 님 기분 나빠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님 기분 나빠서 거기서 좀 더 논란을 만들기 싫어가지고 다들 수고하셨고 저는 이상 홍방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쿠버 드랍 더 비트 키윽 키윽 잘 고맙다 야 난 운영자 물론 운영자까지 영역까지 다 아작내긴 했지 람보드 비디오 게임을 존나 재밌다고 했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임이야 람보드 비디오 게임이 너무 좋아 이런 세이브 시스템 아 이렇게 세이브를 중간중간 안 넣어주는 시스템 너무 좋고 이 타격감 이 무타격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 람보드 비디오 게임을 갖다가 열두 번이나 엔딩을 본 사람이야 정말 이 게임이 내 인생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방송을 하는데 존내게 깠어 이 시비한 새끼 뭐 이딴 새끼 세이브 뭐 이럴 타격감 그래픽 완전 썩어 뭉들어졌다 이 새끼가 다음봐 막 혼자 봐라하는거야 막 갑자기 태양만에 와아악 람보드 람보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지아이죠 다음으로 좋아하는 이 람보드 비디오 게임을 깠다 니가 몇천명이 보는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람보드 비디오 게임을 깠어 넌 십새끼야 넌 십새끼야 쌍마미새끼야 너빠이가 감히 무엇인데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깐단 말인가 도무지 참을 수 없다 이새끼 존내 이거야 지금 와 나 이거 미쳤다 이거 야 이거 저거 웃긴다 저거 네 저거 다시들 아 지금 지금 다시 들려다 저거는 잘 못해 저거는 한 번씩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제 상 줘야겠다 코스라이언 하고 없다 저거 진짜 웃긴다 저거 전 그냥 이 부분이 좋아요야 고맙다 응 아주 작은 웅방장 고마 근데 뭐야 절기탱 하고 다시 저거 딱 뭘 자 경금이네 집 계단을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진짜 니네 집 3층이지 맞지? 맞아요 그림 잘 보십시오 지금 진짜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 이 각도입니다 보통은 2층이라면 계단의 각도가 완만할 거 아니냐? 여기가 1층이야 얘네 집 3층이다 계단이 중간에 쉬는데도 없어 이렇게 돼있어 진짜 각도가 여기서 한 번 미끄러지면 대가리 다 터지고 부어가가지고 PK도보다 더 커질걸? 거짓말 안하고 저기서 넘어지면 작살나요 제가 한 번은 점심때 너무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시켜먹었어요 짜장면은 다시 시켜먹고 그릇을 밖에 내놓으려고 그릇들고서 그릇들고서 이제 3층 1층 내려갔는데 중간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릇이 밖으로 다 튀어나간 거예요 바다 앞에 길거리 있는 사람들 막 지란나지는데 여기 여기 제일 밑에가 바로 도로야 얘네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제가 이 커브를 틀면서 옆에 있는 그 보도블록이 다 긁어가지고 얘네 집 앞에서 제 차 4판을 긁어먹습니다 지금 타는 차 아 맞아 맞아 아주 제대로 긁었죠 와 뒤문자 뒤헸다 뒤범퍼 그리고 중간에 휘까지 와 세상에 그렇게 좁은 데를 어떻게 빠져나가 와 아니 형님이 왜 내비를 잘못 찍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잘 안 들어가는 길인데 진짜 건물 희한하게 지어놨더라 거기는 와 형님 근데 진짜 운전 못하신다 운전을 못하긴 뭘 못해 인마 그게 인마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아니 못하는 거죠 아니 운전을 못하니까 긁은 거 아니여 거기 못 들어가 거기 차가 내 차가 뭘 못 들어가 저는 맨날 들어가는데 거기 막 트럭도 거기 막 저거 뭐야 좀 좁긴 해도 트럭도 막 지나다녀요 개소리하고 하자마자 니 차는 뒤존만해서 그렇지 아 내 차는 폭이 넓어서 못 들어가 형님은 아니 아니 형님 거기 사람들이 맨날 다니는 길인데 형님만 긁었잖아요 거기 긁은 사람 한명도 없어요 형님만 긁어요 왜냐 형님이 운전을 못하시니까 긁은 거 아니여 뭔 말도 한 통 소리야 인마 하하 아니 내 차 길이가 인마 5미터가 넘어 인마 이 자식아 그게 저랑 어떻게 들어가 거기를 아이씨 통로는 존나 이상한 동네에 살아가고 이새끼 생각해보니까 족갔네 야 너희 씨발 거기 가서 내가 밥도 내가 샀잖아 어? 밥이요? 맞잖아 인마 거기 내가 가서 아빠 손 갈비 해서 인마 내가 인마 거기서 갈비 사줬잖아 아아아아 아아 왜 가요? 아니 뭐 그때 저는 집에서 집에서 저거 뭐야 방송하려는데 형님이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아 저 그냥 야 니네 어차피 집 앞 피자 그냥 오늘 쉰다고 그랬더니 형님 삐졌잖아요 갑자기 그래 그러더니 전화 끊어버렸잖아요 아 또 안 나간다고 삐져가지고 아 알겠어 형님 제가 갈게 이랬는데 그니까 바로 막 신나가지고 그때 온 거 아니에요 신나가지고 오다가 찢그리고 아 그리고 지금 오니까 초정도 빠워있고 아 그러고 어떻게 나의 귀여워 아 그때 진짜 삐졌어 내가 간만에 노는데 이 10새끼가 안 나온다는 거야 집에서 만화빵 간다고 막 아 짜증나잖아 보통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아닌데 야 경금아 내가 지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잠깐 얘기하고 있어 아 존나 급하다 다녀오세요 갔냐? 갔냐? 갔어? 아 진짜 내가 말 안해서 그랬지 그때 홍방장님 저거 봐 우리 집 내가 썰 풀면은 그때 내가 이렇게 막 방송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송 준비하고 갑자기 전화봤어요 홍방장님한테 전화 오더니 뭐 갑자기 뭐 저기 뭐 그 영정도에 있는 비엠 센터를 가지요 그래서 아 형님 저 오늘 방송 좀 방송한다고 그랬더니 아 그랬더니 뭐 가지 아 형님 저 그냥 오늘 좀 그냥 쉬고 싶다고 그랬더니 야 씨 야 알았다 끊어 끊어버린 거예요 삐졌어 삐졌어요 삐졌어 그래가지고 아 씨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전화했죠 아 형님 그러면은 지금 다시 형님 그럼 지금 가요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지금 갈테니까 너네 집으로 막 찍어줘 내가 찍어주니까 막 막 그냥 막 달려온거에요 막 좋다고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갑자기 거의 다 거의 다 온거 같아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요 그랬더니 야 여기 뭐냐 하면서 차 긁었다고 가봤더니 저희 집 위에 그 골목인데 거기 오면서 뒤에 차 뒤에 차가 한 뭐야 두 저거 뭐야 뒤에 어떤 할머니가 그 저거 뭐냐 전동휠체어 있잖아요 그거 타고서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차 대놓고서 자기 차만 이렇게 보고 있는거에요 계속 아 제가 아 형님 일단은 차를 빼야되니까 이거 차 빼자고 그랬더니 계속 아 이거 어떻게 하니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안보이는데 막 계속 막 아 막 으아 막 계속 막 으아 으아 그러면서 막 이거 어쩌냐 막 여기서 잘 보이지 않냐 막 막 계속 으아 으아 막 그러는거에요 막 계속 아 제가 형님 일단은 뒤에 저 저기 할머니 가셔야 되니까 일단 좀 차 좀 빼다 그랬더니 계속 으아 으아 막 이거 막 그냥 막 계속 막 신경쓰고 그러면서 안파도 말했지만 야 그래도 뭐 아 이거 이거만 뭐 수리하면 되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렇게 막 말씀하시더라구 해서 야 형님이 그래도 많이 사람이 됐다 옛날에는 막 짜증내고 그랬을텐데 그랬더니 막 뭐 막 그 딜러한테 막 전화를 해요 뭐 내가 여기 차를 긁었는데 뭐 어쩌고 어쩌고 막 그래요 이거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 해서 뭐 아 막 막 해요 알았다 그랬더니 좀 이따 또 또 어쩜다 또 아 야 이거 견적이 이게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엠센터로 갔어요 센터로 가는 내내 아 이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만약에 범퍼면 괜찮은데 막 뭐 막 도장이 뭐 어쩌고 막 계속 막 화나 안내는데 계속 막 주저리 주저리 막 아 이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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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더라구요 아 그거 화나 안냈어요 결국은 계속 신경쓰고 막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서도 계속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뭐 서울로 가야되냐 아니면 뭐 안산으로 가야되냐 막 그러면서 형님 앉아서 다 듣고 계세요 하이 뭐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듣고 있는거 아냐 정금님 싸하지 않나요 다 들었단 씨발 놈아 아하하하하하 이게 새끼 뭐 내가 거기서 임마 아빠 손 갈비에서 임마 그런 짓 내가 어 내가 봐도 이상하다고 임마 화 안냈다고 임마 주저리 주저리는 임마 전화 딱 두통 했다 이 쌍놈이 새끼야 그리고 내가 거기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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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도 두통 했을거 야 어차피 거기서 주말이라 해서 임마 주말인데 내가 딜러를 왜 불러 임마 어차피 서비스센터 가지도 않는데 뭐 BMW 거기를 가 BMW에 일요일날 하는 그 서비스센터가 어딨어 임마 너랑 나랑 일요일날 일요일에 니가 쉬니까 임마 거기서 만나서 시키는거 아냐 그런데 니가 나한테 그런다고? 아니 그리고 상실적으로 생각해봐야마 내가 지금 똥살은거 없는것도 아니고 지금 오줌싸러 간다고 그랬는데 오줌싸러가면 야 여기 얼마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걸음도 안내네 그러면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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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 그런데 들으라는 얘기하냐 지금 들으라고 어 들으라고 지금 한 얘기하냐 니가 사람새끼야? 니가 사람새끼라고 그때 아빠 손 갈비에서 4인분이나 처먹고 지금 하는 얘기냐? 내 미쳐가지고 더 못먹었단 말이예요 그때 갈비 존나 맛있었는데 진짜 더 먹고싶었다구요 개소리하지마 내가 거기서 야 이거 아빠 손 갈비 4인분 시키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그거 처음에 그거 있잖아 그거 어 상추하고 이거 이거 근데 ㅅㅂ 존네 니가 많이 갖고왔잖아 그래갖고 그것도 다 못처먹는 새끼가 무슨 4인분에서 더 먹는단 말이야 그냥 가자고 막 해갖고 눈치주고 브레이든 막 그러니까 니가 가자고 한거지 아니 그때 말 안하지만 그때 브레이든도 솔직히 더 먹고싶어가지고 젓가락 쩍 쩍 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그 그저 뭐야 그나마 행님이 고기 안시켜줄까봐 제가 샐러드 좀 더 가져가가지고 샐러드 먹는데 행님 제가 계속 눈치를 줬는데 눈치로 주면 뭐해요 자꾸 나가자고 형님이 더 오히려 저한테 눈치를 주는데 제가 이문 더 먹고싶었는데 행님 때문에 참은거라구요 그때 제가 아니 내가 어차피 니가 어차피 음료 안하니까 브레이든 더 시키라고 더 시키라고 하고 내가 처음부터 더 시키라고 해갖고 상추 이만큼 갖고왔잖아 그리고 내가 상추 갖고왔는데 니가 그것도 못먹고 아 이거 다 먹을 수 있다면서 상추 더 갖고 오고 샐러드 갖고 오고 빵 갖고 오고 막 고추가 갖고 오고 막 이거 해갖고 다 해갖고 두줄이 사탕으로 막 해놔가지고 내가 이거 다 먹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다고 해갖고 아니 너 다이어트하는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지금 이 순간은 다이어트가 필요없다고 그래서 잘못땅먹고 해갖고 배부르다고 하면서 계속 풀떼기만 쳐먹던 김 너였잖아 아이 그건 그건 그렇다고 치지마 행님 그래가지고 다먹고 나면 그 밑에 가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커피 먹으면 됐네 제가 잠깐 배아파가지고 잠깐 한 시간 시간 시간에 저 빼놓고 차 타러 가버렸잖아 그때 비 졸라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뛰어갔는데 비 다 막고 하고 그때쯤 저 좀만 차 탈 가지고 앞으로 저 데려왔으면 비 안맞고 있는데 저 잠깐 똥썰어간 사이에 바로 그냥 깼잖아요 야 브레이든 그때 흡연자라갖고 밖에 비오기 전에 비가 갑자기 소나기들처럼 왔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니 커피까지 들고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들한테 어떡해 임마 담배피고 있는데 그래갖고 우리 차에서 기다려줘 차에서 갔어 차에서 갔는데 거기 앉아있는데 니가 늦게 와서 우리 먼저 가겠다고 한거잖아 아 그때 행님이 먼저 가지고 저 비대기 그때 조.. 존나 쫄짱 맞아가지고 거리도 굉장히 멀었는데 진짜 저 그때 완전 저 잔바 다 줬고 막 그냥 아휴 진짜 형님 진짜 아무튼 잘했어요 그래갖고 니가 병신같이 거기서 배타고 하자갖고 우리가 한 번 가갖고 거기서 배타는데 기다렸다 배 안타니까 다시 돌아온거 아니야 그래갖고 배만 탔어도 금방 가는거리를 갔다가 니가 거기서 배 안타가 배 안오는거도 시간도 확인 못하고 다시 돌아간거잖아 그래갖고 뭐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깁니다 예 아 형님 좀 아 형님 랩 좀 배우셨네 랩 좀 배우셨네 야 형님 랩 좀 배우셨네 야 아 어쨌든 아빠송갈비는 정말 갈비 맛이 최고였습니다 예 영정도의 아빠송갈비 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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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